아..좋았어 미친? 뭐야 여자요? 어? 뭐야 우리팀 같애 느낌이 아 너 머리도 이뻐 어? 우리팀 아냐 지성이 있어 조짐 결국 얘밖에 안 남은거야? 헐 딱 머리 색깔 비슷한게 딱 엄마 아냐 엄마? 느낌이 이거 내가 봤을때는 이건 아침 드라마야 절대 스포하지마 얘들아 내가 봤을때 이거 느낌 왔어 이거 내가 봤을때 느낌 왔어 스포하지마 엄마 아니면 누나 혹은 동생 혹은 전 여자친구 혹은 전전 여자친구 혹은 전전전 여자친구 전전전 여자친구 그..가오.. 바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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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비! 어이! 타떼까? 하아 도니깍 우마니 놈래 와 뭐지 누구지 개멋있네 よしか 違うあいつは巨人の体をまとった人間だ